한 바퀴 하면 땀이 장난이 아니야 더우니까 이거 라면도 막 그냥 이 뜨거운 물 넣어서 드셔야 되는데 그냥 막 그냥 부숴먹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도 일단은 저 라면물 타서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라면 가져왔습니다 아우 더워서 어떡해요 라면도 드세요 라면 한 그릇 드시고 주무시고요 물 타셔야 돼요 네 라면도 좀 한 번 드세요 라면도 1 равно 더 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지하도에 못 들어오시네 지하도에 열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많습니다 4-5 5-5 5-5 5-5 5-5 5-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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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고생하셨습니다.